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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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을 견뎌야 된대요. 이게 다 된 거예요? 오! 오! 고구마 굽는 그 통에 맞다! 고구마통 같은. 약간 그거의 큰 버전 같은데.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줄 서 계시네. 여기 대통 저기가 유명하다고 해서요. 대통. 여기 술 같은 게 엄청 많네요. 이 집이 이제 대통. 대통집이잖아요. 이거다 보니까 대나무에 관해서. 동주? 참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, 사장님이. 아, 대나무. 아, 죽순이구나. 네, 죽순. 대나무가 유명한 음식집? 자, 뽑아냅니다. 오, 길다, 길다. 대나무다. 보통 대나무에는 밥을 짓거나. 대통밥 뭐 이런 거 하죠. 근데 되게 대나무 통이 굉장히 굵어요. 길어요. 굉장히 통이 큰데요? 올리세요. 원래 대통밥은 한 마리 정도? 아니, 근데 저게 둘째로 지금 식단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? 대나무 나가요. 낫혀 나가요, 낫혀 나가요. 대나무 나가요. 우와, 상이 계속 길어요. 저걸 한 상이 다 놔야 되기 때문에. 와. 저런데 생일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길고 오래 사시겠다. 생신 잔치할 때 가야겠는데요? 짜자, 문이 열렸네요. 나왔다. 이게 뭐야?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여기 다 있다고 보는군요. 너무 커서 약간 말이 안 나와요.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, 지금. 진짜,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. 전복 껍질 같은 것도 보이는데? 우와. 문어. 오, 닭다리도 보이고. 닭도 있어. 돼지 있고. 칠면조? 고구마, 소라, 새우, 문어. 아니야. 해물부터 다. 피디디를 좀 먹어봐요. 동관이, 동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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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선hone,